. . 무서운 거 가봐야지. . 어? 어? 한조? 여기서 한조를? 형 여기 토르비언 좋아 아 근데 직이 계속 저거 해가지고 직이야 에? 직이야 너 그거 해 공격수 해 형이 일로 할게 마지막거야 다 공격수 해가지고 아 고고링 메르스 좋지 공격력 메르디 메르디? 메르디 뭐? 형 고고 형 어? 천사야 악마야 뭐야? 지분이 어때? 이거? 어 중고 중고야 중고 중고나라 중고나라 괴물 중났게 중고나라가 난 괴물 이거 누구야? 깜짝이야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잠만 우리 바스티온 있나요? 없음 아 있음 레빈님 레빈님 어 오케이 오케이 레빈님 근데 여기서 바스티온 빛볼려면 라인하이르트 있어야 되는데 아냐아냐 바스티온 바스티온 어디 구석에 구석에 괜찮은데 있으시고 제가 공격력 강화해주면은 애들 두 방이면 다 덜어줍니다 여기 뒤로 분명히 한 명이 올거야 제 옆에 잠시나 뭐 인지 모노 같다니 다 가자 응 나의 공격수 레빈님 나머지는 힐 알아서 채우세요 어 위도우 있다 뭐지? 저한테 말해줘 2층이에요 2층 2층 봤어 봤어 하하 다가 오면은 아 아 잘못 봤다 아 2층에 있어요 아직 레빈님 없어요? 아직이요 계속 연결 중 아 무지님 아 무지님 아 2층 아 없는데 힐 드릴께 힐 드릴께 쏘세요 쏘세요 어디 하하하하 흐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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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뭐야! 리본 거 같은데 눈이 진짜 뒤에? 아 느려 잘랐어요 살아난다 살아난다 돼지 살아난다 뒤에 봐봐 돼지 살아난다 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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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루지 돼지 루지 돼지 뒤쪽 빠져 뒤쪽 물 배쪽 죽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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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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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막 날라다니고 그렇지 위도우 땄어요? 위도우 안 당겨 아 오른쪽으로 와 진짜 멀리멀리 오셨다 위도우 왜 여기있어요? 뒤에 우리 본진 그 문 옆에 아 미칭 살리구나 폭탄 받아라! 저기 레비티가 아 미칭 등가하게 와 가드 뛰어내러 겁나 때려서 돌아오는거 같아 끝까지 왔어? 좋은 사격이야 포탑 깨버려 아 이거 내리시고 내리시고 못살려 못살려 그렇지 어디 거기서 어딨어? 넘쳐 죽여버려요 레비님 다 죽여버려 거기서 어딨어? 진짜 강화해줄게요 조용한데요 모아서 올려나봐 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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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봤어 봤어 아 아 아 아니 저 레비님 그냥 놔두세요 그래야 제가 위도우가 응그럼 도망가가지고 잡고 아 라인하르트 뒤쪽으로 돌아온거 같아 아 라인하르트 죽지 않아요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죽지 않아요 어 오른쪽 보세요 레비님 오른쪽 네 여기 라인하르트 왔어요 라인하르트 여기 와요 이제 어 왜 어디있어! 어디있어?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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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힐 둬야! 마티님 뒤에 있어요 나 위도랑 헬테일 하고있어 위도랑 아직도 안 죽었잖아 어디있어 위도랑 알았지? 아 잘한다 줄리 그래 뭐가 중한지는 메르시가 잘 알겠지 나 피져 나 아직 안갔어 아직 안갔어 궁을 쓰는다 16초만 막으면 되는데 너 막았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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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노지야 막을 수 있어 노지야 뒤로 좀 빨리 간다 간다 노지야 내가 넌 오케이 여러분 진작으로 내가 넌 이렇게까지 할게 어 어 이거 밀리는 각인데 아 까비 싸워봐 싸워봐 가만히 있을게 그만할게 그만할게 아아아아 겁나 오신다 와아 와 오기네 와 세명 부지 세명 빈다 인자 나 지금은 또 마음 대신 내가 그냥 돌진 안했어야 됐나봐 아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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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닫고 나 이제 힐 좀 더 오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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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힐 주지 나 힐 어 힐 주지 어 힐 주지 아이씨 어이씨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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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뻘곤 뻘곤 조쳤구요 어 위도우 안오나 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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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봤어 봤어 아 힐 있는 진짜 아깝다 위도우 위로 올라갔어 진짜 지지 마세요 진짜 진짜 굴리님 실망할겁니다 진짜 와 물이 없을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나 힐 줘 내가 위도우 따고 있어 뭐야 이거 흫 흫 이 정도 멀면 그래도 좀 안맞는다 미안해요 미안해 야 진짜 집착 오진다 천양도 그거 나 죽일려고 거 한 대 쏘고서 또 잡힌 와중에 그걸 또 쏘네 와 와 저게 안죽어? 마틴 형님 P1이다 진짜 아 이거 일단 밀려야 돼 그 부분인가? 와 애빈님 구경력 좀 부착했으니까 다 죽여요 와 애빈님 같이 죽었네 뭐죠 이거? 아 안돼 이거만 진짜 이거만 막으면 돼 오 오 대박 하이라이트 끝났다 이거 석양했네 아쉽다 내가 하이라이트 가져온 그래 수고했습니다 같은 건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하하 하하하 자연스럽게 한 번 더 기다렸네 여기서 한 번 기다렸네 와 와 대박 터졌네 흘러주라고 배웠습니다만 옅 가만히 있어 영온은 작업 Elsa 우리 그래도 잡투나 나 내가 이해를 오 사주야 별지기 님이 1포 가있던데 별지기 님이 1포 가있던데 하하하하 개발 개망 요청